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청울림님이 지으신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입니다. 부제는 3년 만에 월세 천만원 만든 투자 철칙입니다.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은 경제적 자유 스스로 구하라. 파트 2는 부를 지배하는 승자의 조건. 파트 3은 이기는 투자, 불변의 법칙. 파트 4는 당신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청울림님이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는지 본인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했는지 그 투자 방법을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파트 4에서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파트 2를 살펴볼 거고요. 파트 3과 4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돈 공부의 5단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5단계로 돈 공부를 하기 바란다. 첫째, 마음 먹기가 가장 먼저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돈을 지배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돈을 잘 벌고 싶다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강렬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나 성공한 투자자의 책을 읽으며 부자 마인드를 다져라. 둘째, 나를 알아야 한다. 현재 나의 재정상태는 어떤지, 소비습관은 어떤지를 알아야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가계부나 현금 흐름표를 직접 손으로 작성해보자. 셋째는 부자 습관을 갖는 단계다.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두 가지를 꼽으라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과 아끼고 저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일의 숙련도를 높여 몸값을 높이고 지출을 지혜롭게 통제하며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면 누구라도 부자가 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넷째, 부자 네트워커에 연결하라. CEO들이 많이 오는 조차 내에 가보면 그들이 왜 부자가 되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돈을 벌려면 돈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돈을 원하는 사람들, 돈과 친한 사람들과 가까이 할수록 부자가 될 확률은 높아진다. 재테크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각종 세미나에 부지런히 참석하라. 다섯째, 돈을 불리는 공부를 하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그러니 사업이나 투자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사업체를 만들거나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자본이 스스로 몸집을 불려나가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알고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쓰고 싶은 만큼 쓰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음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1단계 돈을 번다. 2단계 돈을 모은다. 3단계 돈을 불린다. 1단계는 1의 영역이고 2단계는 저축과 소비의 영역. 3단계는 투자의 영역이다. 부자가 되는데 어느 단계가 가장 중요할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든지 돈을 잘 불리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영역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1단계와 3단계에 비해 2단계의 중요성은 확 떨어진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좀 다르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부자되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개개인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항목으로 2단계 저축과 소비 영역을 꼽는다. 근검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1단계와 3단계를 통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그 사람이 잘못된 생활 방식을 갖고 있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돈을 잘 버는 사업가이거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직업인으로 많은 돈을 번다 해도 과소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특히나 전문직 종사자들은 사회적 위신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비를 하기 쉽다. 고급 주택, 외제차, 명품 소비로 인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버는 족족 써대는데 어찌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한평생 부자를 연구해온 토마스 제이스탠리 교수는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진짜 부자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풍부한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근검 절약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투자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부자들은 소비 중심의 생활 방식보다는 증식하는 자산을 소유하는 데서 훨씬 큰 기쁨을 얻는다. 그리고 소비지향적인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한 달에 2천만 원 벌면서 돈을 펑펑 쓰는 고소득자보다 한 달에 200만 원 벌지만 검소한 생활 습관을 통해 돈을 모으고 조금씩 투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말이다. 사실 부자가 되는 방정식은 너무나 간단하다. 수입보다 지출이 크다 이면 된다. 항상 지출보다 수입이 큰 생활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잉여를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잉여가 크면 클수록 큰 부자가 된다. 그런데 이 간단한 방정식을 따르기가 그토록 힘이 든 것이다. 이는 소득의 많고 적은 보다는 그 본질적 문제가 심리적 요인에 있기 때문이다. 소비 욕망과 과시욕, 비교의식 등의 심리적 요인이 우리를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주적이다. 절제하는 삶의 값진 열매를 기억하라. 젊을 때 즐기려거든 부자가 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평범하게 태어나서 젊을 때 펑펑 돈을 쓰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젊음도 즐기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다고? 그것은 마치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찍어서 운으로 서울대를 가겠다는 선언과 같다.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말이다. 20대나 30대 때 모으는 돈의 가치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겪어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1억도 20대 때 모으느냐 40대 때 모으느냐에 따라 그 실제 가치는 몇 배의 차이가 난다. 20대 때 모은 1억 원을 적절하게 투자할 경우 이 돈은 10년 뒤나 20년 뒤에 10억 원 또는 그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의 1억은 그냥 1억이 아니다. 그것은 3억이나 5억 또는 그 이상의 잠재력을 가진 돈이다. 남들이 젊음을 즐길 때 절제하며 돈을 모은 사람은 10년이나 20년 후면 분명히 그 보답을 받게 된다. 질긴 사람들이 나이 들어 버는 것 이상으로 쓰면서 돈 걱정에 한숨 마를 날 없을 때 절제한 이들은 모은 돈의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을 하며 삶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목숨 걸고 종잣돈을 모아라.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이를 통해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이다. 종잣돈은 열심히 아껴서 모으는 것이 아니다. 목숨 걸고 모아야 한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아끼려면 설렁설렁 아끼지 말고 미친 듯이 아껴라.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자유는 없다. 적당히 노력하면 적당히 부족한 삶을 살게 될 뿐이다. 그러니 적당히 하지 말라. 특히 30대 중반까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지나면 가정의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싶어도 모으기 어렵다. 이때까지 얼마를 모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진다. 언제까지고 아끼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다. 쓸 때는 쓰고 즐길 때는 즐겨야 한다. 삶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아끼는 후에 써야 한다. 견딘 후에 즐겨야 한다. 먼저 쓰고 먼저 즐긴 사람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먼저 즐기고 가난해질 것인지 대충 즐기고 불안하게 살 것인지 먼저 참고 나중에 자유로워질 것인지 우리가 정한 순서에 따라 우리 삶은 별될 것이다. 부자들은 모두 먼저 참은 사람들이다. 먼저 아끼는 삶을 결정하였다면 종잣돈 모으기에 사활을 거려야 한다. 사람들한테 반드시 구두쇠 소리를 들어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 되라. 젊을 때는 그래도 된다. 아니, 그래야 한다. 절약하는 행위를 절대 궁색하다 여기지 말라. 주변 사람의 비아냥거림에 아랑곳하지 말라. 당신은 지금 멋진 미래를 위해 아무나 할 수 없는 고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행복하게 돈을 모아야 한다. 꿈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궁색하게 여기지 않는다. 레버리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투자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남의 돈을 이용하게 된다. 돈이 부족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기도 한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은행 돈인 대출금과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이 대표적인 남의 돈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의 돈을 잘 이용하면 내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소위 무피 투자라 부른다. 나 또한 투자 초기에 남의 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투자금을 아끼려고 무던히 노력했다. 그런데 무피 투자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 무피 투자에도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이용하면 투자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크게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작년 어떤 투자 모임에서 한 투자자가 오래전 인천 청라지구에서 40평대 미분양 아파트를 여러 채 매수해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긴 성공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분양가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2억 5천만 원 받고 전세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아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는 무피 투자를 했다고 자랑했다. 그는 이렇게 5체를 사들였다. 투자금은 거의 들지 않았지만 대출 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부담해야 했다. 전세를 한 바퀴 돌리는 2년간 이자로 지급한 1억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완전 실패하는 투자였다. 할인 분양을 했던 그 미분양 아파트는 다행히 2년간 가격이 꽤 올라주어서 대출 이자를 상세하고도 2억이 넘는 차익이 생겼다.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투자였다. 그의 대단한 무용담에 사람들의 흥분이 고조될 즈음 나는 찬물을 끼얹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만약 2년 뒤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떨어지기라도 했다면? 혹은 금리가 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팔지도 못하고 대출 이자마저 감당하지 못해 투자자의 모든 자산이 줄줄이 경매 시장으로 직행했을 확률이 높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모든 통제력을 금리와 시장 상황에 내어준 꼴이 아닌가? 이것은 투기도 아니고 거의 도박에 가까운 베팅이다. 무릇 투자란 그게 잘못되어도 나와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인생을 건단 말인가? 2006년 수도권 아파트가 급등한 뒤 재개발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전세 레버리지와 대출을 이용해 재개발 구역의 낡은 빌라를 사들였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고 투자 심리가 폭발하여 빌라 가격에 심각한 거품이 끼었지만 투자자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최대한 많은 빌라를 사는 데 혈안이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닥쳤다. 부동산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대출금리는 급상승했다. 그 길로 끝이었다. 많은 이들이 무너졌다. 반면 똑같이 재개발에 투자해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이것이 레버리지의 다른 얼굴이다. 모름지기 어떠한 투자도 100%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투자의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 확실히 투자의 고수들은 불확실한 상황으로 자신을 내몰지는 않고 어느 정도 성공할 확률이 큰데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고독해져라. 통제력은 외로움과도 관련이 깊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을 견뎌야 한다. 외로움을 견디라는 것은 독해지라는 것이다. 남들처럼 슬근슬근 강의 듣고 강사가 추천하는 지역만 휘휘 찾아다녀서야 어느 세월의 실력을 키워 고수가 되겠는가. 독하게 공부하라. 사람이 독하게 마음 먹으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1년에 1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1년에 100권이면 웬만한 투자 방법을 섭렵하는 것은 물론 좋은 마인드까지 장착할 수 있다. 얼마나 쉬운가 1년이면 된다. 좀 더 외로울 수 있다면 그 기간에 부지런히 현장 조사까지 병행하면서 남들보다 훨씬 빨리 앞서 나갈 수 있다. 나는 실제 투자는 하지 않고 1년 내내 공부만 하는 헛덕덕이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공부에 바치는 그 열정의 반만 실전 투자에 할애했어도 돈을 꽤 벌지 않았을까. 물론 서두르다 낭패를 보느니 차라리 공부와 준비를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투자의 세계는 많은 공부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곳이다. 오히려 부딪히고 깨치면서 실전에서 하나하나 깨우치는 길이 훨씬 빠른 길이다. 돈에 대한 나만의 원칙. 내가 이룬 것만 보는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는지를. 그러나 그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오늘의 나를 키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실패하라. 실행하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청울림의 돈에 대한 원칙. 첫째,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않는다. 둘째, 공동투자하지 않는다. 셋째, 내 돈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직접 투자한다. 넷째, 투자를 빌미로 타인의 돈을 모으지 않는다. 여기서 공동투자라는 것은 부동산을 투자할 때 금액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머니게임에서 내 위치는 어디인가. 세상을 움직이는 22%의 부자들. 그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들이다. 나머지 78%의 사람들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마치 자본주의라는 강물을 헤엄쳐가는 게임에서 누군가는 성능 좋은 배를 소유하고 있고 누군가는 빈, 몸뚱이뿐인 것과 같다. 배를 소유한 부자들은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강물을 헤쳐나갈 수 있다. 반면 78%의 일반인들은 스스로 헤엄을 치거나 부자들이 소유한 배의 노동자가 되어 보잘것 없는 품삭을 받고 하루 종일 노를 저어야 한다.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 게임의 양상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근로소득 vs 자본소득. 자본가들이 소유한 생산수단은 크게 사업과 투자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가들이다. 좋은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사업체 자체가 거대한 시스템이므로 사업을 잘 키우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반면 직장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와 같은 일반인이 시스템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한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고정적인 현금 흐름 또는 장기적인 시세차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서 얻는 열매보다 자본을 통해 얻는 열매가 훨씬 크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말이다. 나는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몇 푼 모았는데 누구든 아파트 한 채 사서 단숨에 몇 억 벌었다며 세상을 한탄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주식을 통해 지분으로 경영에 참여한 기업이 크게 흥하면 스스로 자본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찍 돈을 물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임에 참여해야 한다. 할 수 있는 한 빨리 포식자 쪽으로 나의 포지션을 옮겨야 한다는 말이다. 누구나 처음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경제활동을 하며 근로소득밖에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점차 근로소득 더하기 자본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자본소득의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가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개인이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기본 매뉴얼이다. 이러한 개념도 없이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그들은 한평생 남을 위해 일하고 강제적이면서 통제불가능한 삶을 산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교육을 받고 세상의 나와 30년 동안 남을 위해 천천히 고통스럽게 일한다. 자본가에게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제공하고 품삭을 받아 생활한다. 그 품삭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자유와 행복을 뒤로 미룬 채 1주간에 50시간 넘게 일한다. 그것이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내 삶의 통제권을 틀어진 자본가를 쳐다보며 불안한 삶을 이어간다. 노동력이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아파서도 안 된다. 이것이 오늘날 78% 일반인이 삶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인구는 약 2,500만 명인데 이 가운데 약 70%가 월급을 받는 직장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직장을 나와 사업이나 투자를 하라고 무책임하게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강모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당신이 우선적으로 유지해야 할 시스템은 당신의 급여다. 급여야말로 최고의 시스템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누구나 놀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예금 금리가 2%일 때 매달 이자를 500만 원씩 받으려면 얼마의 원금을 예치해야 할까? 정답은 30억 원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월급이 500만 원인 직장인의 몸값은 30억 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30억 원. 당신은 지금 직장을 나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3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벌 수 있는가? 누가 뭐래도 시스템 중 으뜸인 급여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자가 되는 초기 단계에는 쓸데없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이 시스템을 견고하게 돌리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부지런히 자기 개발을 해서 자신의 몸값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최고 자산이다. 당신에게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가장 높은 이자를 지불하라. 여기서는 매달 이자를 500만 원씩 받으려면 30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매달 이자를 30만 원씩 받으려고 해도 예금금리가 2%면 1억 8천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월급 외에 부수입으로 30만 원을 벌 수 있는 추가 수입원을 얻는다면 1억 8천만 원의 집을 갖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얻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적은 돈도 상당히 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본생산 시스템을 소유하라.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열린다.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하나이고 자신이 잘하는 일을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길이다. 직장인이 자신의 재능과 강점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가로 포지션을 옮기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포지션 이동이다.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산수단을 창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으로 남아 승부를 보려는 이는 조직 내에서 최선을 다해 경쟁하고 생존하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부동산과 주식 등의 생산수단에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자영업이나 전문직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일을 하는 동안 투자를 잘해서 급여와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자본소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주변에 보면 직장에 다니면서도 적극적으로 생산수단을 만드는 이들이 많다. 상가 건물을 소유한 사람, 우량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사 모으는 사람, 1년에 한 차씩 소형 아파트를 사서 모으는 사람 등등. 이들은 모두 자본주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본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겉보기에는 직장인의 포지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가의 포지션에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다. 생산수단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의 포지션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본주의, 머니게임의 속성이다. 생산수단, 즉 시스템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수많은 자원들 중 시간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제한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누구는 시간 1과 돈 1을 맞바꾸면서 산다. 누구는 시간 1을 한 번만 투여해 돈 1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는다. 어떤 쪽을 지향해야 하겠는가. 내 노동력을 이용한 경제활동, 즉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에 의한 소득의 한계가 바로 이것이다. 내 노동력과 대가를 1대1로 맞바꾸는 조건이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다. 반면 시스템 중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은 완전히 개념을 달리한다. 처음에 한 번 투자를 해놓으면 저절로 몸집을 키운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준다. 투자한 시간 대비 최고의 보상과 즐거움을 주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부동산이 지닌 최고의 매력이다. 돈이 저절로 불어나게 하라. 시스템의 위력에 대해 예를 들어보자. 어떤 은퇴한 부부가 현금 10억 원을 가지고 있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쓴다고 하면 이 돈으로 몇 년간 생활할 수 있을까. 정답은 16년이다. 16년이 지나면 10억 원은 0원이 된다. 반면 이 부부가 10억 원이라는 돈으로 월세가 500만 원 나오는 상가를 한 채 샀다고 가정해보자. 이 부부는 월세만으로 생활이 가능해진다. 즉 원금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미래가치가 있는 상가를 샀다면 시간이 갈수록 원금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 이것이 부동산의 위력이다. 시스템의 위력이다. 결국 이자만으로 살아야 진짜 부자다.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즉 거위의 배를 가리지 않고 거위가 낫는 알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야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할 것이다. 이 환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반인에게 부동산만큼 최적화된 아이템도 없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처럼 개인이 거대한 몸집의 기관과 싸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처럼 대단한 역량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어느 정도의 종자돈과 성공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라도 진입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부를 일굴 수 있는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월세 5만원도 시스템이고 최근에 유행한 아파트 갭 투자도 얼마든지 시스템화 할 수 있다. 아파트를 통해서 또는 빌딩이나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부자가 되는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갈지 아니면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한 사람이 될지 결정하라. 아 이 부분이 정말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로부터의 변화가 시작이다.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나 치러야 하는 의식이 있다. 이를 통과 의뢰라 한다. 그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우리에게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뢰가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괴물과 마주하고 그것을 죽여 새로 태어나는 일이다. 그만큼 나의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프랑스 인류학자 방준 에프의 통과 의뢰에 따르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는 사람은 다음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분리 단계. 익숙한 과거와 결별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잘못된 습관, 나약함, 현실에 안주하려는 습관. 이런 과거의 짐을 주렁주렁 어깨에 짊어지고 어찌 먼 길을 떠날 수 있겠는가. 끊어야 한다. 모두 끊어야 한다. 둘째는 전의 단계다. 과거가 소멸된 자리에 새로운 자신을 채워 넣는 투쟁의 시간이다. 끝없이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이 이 시기의 법칙이다. 셋째는 통합이다. 전의 단계에서 충분히 수련을 마친 자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경지에 이른다. 새로운 자아가 탄생되는 순간이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뱀이 허물을 벗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꼭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고. 꼭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느냐고. 좀 더 쉽게 성공하는 방법은 없냐고 말한다. 단언컨대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 지상의 어떠한 생명도 다른 무엇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꼭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신이 죽으면 인간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정신의 위대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성공하고 싶은가? 부자가 되고 싶은가?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대박의 꿈이나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찾지 말라.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는 삶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그리고 갈망하라. 간절히 소망하라. 그리고 행하라.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그의 합당한 노력을 하는 자가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이렇게 파트 2 부분을 봤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세와 시세 차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 저자의 투자 초기 투자 원칙은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저평가된 여러 지역에 2. 임대 수익률이 잘 나오는 작고 가벼운 물건을 사되 3. 레버리지 즉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활용해 실투자금을 최소화하고 4. 월세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 5. 시세 분출이 있을 때까지 보유한다. 이것이 초기 주택 투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나의 투자 원칙이었다. 물론 여기서는 레버리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버리지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서 파일을 형성하게 되면 현금 흐름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또한 현금이 들어오면 시장 상황과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기에 크게 오를 때까지 느긋하게 보유할 수 있는 훌륭한 투자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의 투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하는 부동산 투자의 대부분은 여유 없이 빠듯하게 보유하다 쫓겨서 파는 데서 발생한다. 반면 어떤 부동산에서 충분한 임대 수익이 나오면 쫓길 이유가 없다. 부동산 하락기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보유하는 동안 임대 수익만으로 충분히 과실을 거두다가 5년 뒤든 10년 뒤든 시세가 분출할 때 팔아서 수익을 내면 된다. 매도 시점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법인 것이다.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도 월세 투자와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기본 원칙은 같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것은 무조건 매매가가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 게임이므로 시간에 쫓겨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보다 2년 뒤를 살펴라. 나는 실투자금이 적게 드는 투자를 선호하지만 그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투자금이 적게 든다 해도 만기 때 전세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여기서 또다시 공급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어떤 지역에 투자할 때 투자 시점으로부터 2년 뒤 공급 물량만 제대로 살펴도 역전세 같은 힘든 상황은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 투자는 지금 좋은 곳을 사는 행위가 아니다. 내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 좋은 지역이어야 하며 특히 매도 시점에 좋은 곳이어야 한다. 나는 이 같은 원칙을 철저히 지킨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역전세난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없다. 실패하는 투자를 살펴보면 대부분 패턴이 비슷하다. 오르기를 예측하고 큰 돈을 들여 사놨다가 오르지 않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전전긍긍하다가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이다. 시간에 쫓기는 투자가 어찌 성공할 수 있겠는가. 반면 이와 같은 원칙을 잘 지켜서 투자하면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고수는 자기의 투자 물건을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 상태로 만든다. 또는 팔기 싫은 상태로 만든다. 한마디로 내 자산의 운명을 시장 상황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가장 큰 매매 차익은 이런 컨디션 하에서 실현된다. 이기는 투자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부동산 투자랑 주식 투자의 근본 원칙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저자분이 부동산으로 성공을 했지만 이 원칙을 주식에 그대로 적용을 해도 주식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모든 투자 원칙은 좀 공통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행해야 부를 얻는다. 여기는 자신이 처음 투자할 때부터 알던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 좋은 물건을 소개시켜줬는데 시장 상황을 탓하면서 여러 번 투자 기회를 놓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부단씨에겐 투자적기가 없다. 이 앞에서 설명한 분이 우유부단씨였는데요. 이런 사람은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하나의 걱정이 사라지면 또 하나의 근심이 생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영원히 투자하기 어렵다. 궁금한 것은 천지고 행동은 항상 늦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무의험 투자 물건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는가.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위험은 없으면서 큰 수익을 얻는 그런 투자 기회가 없을까 하고 찾아다니는데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유부단씨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드는 근성이 없는 것이다. 파고들지 않으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하니까 확신을 갖지 못하며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니 그들은 끝없이 고민하고 준비만 하다가 좋은 세월을 다 보낸다. 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행이 빠르다. 이들 또한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를 앞두고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책상 위에서만 자고 우면하지 않는다. 빠르게 현장으로 간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살필 수 있는 모든 것을 살핀다. 주변 사람들이 조언도 구한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검토하고 종합하여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실행한다. 아무것도 재지 않고 무턱대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다. 작은 것부터 일단 시작해보라. 나는 실패의 힘을 믿는다.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겨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상투의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오랫동안 물려보기도 했다. 상가 투자를 잘못해서 오랫동안 공실이 나기도 했다. 잘못 사서 팔아버리고 싶은 물건은 늘 몇 개씩 있다. 그러나 그게 어떻단 말인가. 이러한 것들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실패할 것이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여리석은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성공은 실패로 이루어져 있음을 왜 모른단 말인가. 부동산 투자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특히 마지막에 가서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다. 작고 가벼운 투자 물건 하나부터 무조건 일단 해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직업도 갖고 집도 마련하고 웬만큼 돈도 준비한 뒤에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런 결혼은 구경하기 어렵다. 결혼한 뒤에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는 게 훨씬 빠르고 이롭다. 모든 것이 준비된 완벽한 결혼 실제로 그런 건 환상에 가깝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계약을 해보고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수리를 해보고 임대를 해보고 하면서 모든 과정을 한 사이클 직접 경험해보면 그제서야 알게 된다. 아 이게 이런 일이었구나 하는 건 말이다. 그리고 또한 알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결과나 성취는 실행 뒤에 비로소 온다는 것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처음 한 번 해보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놀라울 정도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도 알게 된다. 부동산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고수들처럼 훌륭한 투자처를 척척 찾는 것은 어려워도 최소한 지금 여기에 투자하면 손해는 안 보겠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 그때까지는 앞뒤 재지 말고 공부를 하다가 확신이 서는 시점이 오면 작은 투자부터 용기 있게 시작해야 한다.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 페달을 밟지 않는다면 영원히 자전거를 탈 수 없지 않겠는가. 몇 번 넘어지고 까지고 하면서 종래는 맘껏 자전거를 타게 되는 이치를 잊지 말라. 빨리 넘어지는 사람이 대개는 먼저 마스터하게 되는 것도 세상의 이치다. 참 여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는 많이 해봐서 주로 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내 집 마련 외에는 해보질 않아서 약간 두렵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한 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부동산 투자는 안 했는데 자꾸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소액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것을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바로 그때다. 떨어지면 반드시 오른다. 긍정의 힘으로 무장하라. 투자자가 버려야 할 두 가지 병이 있다. 첫째는 했더라면 병이다. 사람들은 늘 과거를 후회한다. IMF 때 반값에 집을 샀더라면 그때 돈만 있었더라면 조금만 일찍 투자를 시작했더라면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다. 좋은 시절이 다 같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다. 시장은 계속 순환한다는 것이다.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뀔 뿐이다.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언제나 지금이다. 그러니 쓸데없이 과거의 늪에 빠지지 말라. 좋은 시절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은 따라오지 않는다. 당신이 과거를 원망하는 사이 누군가는 미래로 달려간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때문에 병이다. 사람들은 늘 타인과 환경을 탓한다.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 직장이 바빴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에 라고 말하며 자신이 돈을 벌지 못한 이유를 외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가 진정한 힘은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여기고 나를 바꾸겠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스스로 실행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변화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절대 때문에 라고 말하지 말라.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치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내가 2004년에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한 뒤 지난 14년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투자 시장만큼 긍정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곳은 없다는 것이다. 투자 시장에는 부정론자, 폭락론자들이 설 곳이 없다. 그들은 언제 올지도 모를 흉년이 두려우니 아예 농사를 짓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씨앗 자체를 심지 않으니 나중에 풍년이 와도 거둘 것이 없다. 진실은 무엇일까? 풍년과 흉년은 번갈아 온다. 훌륭한 농부는 부지런히 씨를 뿌려 풍년에는 많이 거두고 흉년에는 적게 거둔다. 언제 올지 모를 흉년에 대비해 창고에 비상식량을 남겨둔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긴 세월에 걸쳐하는 장거리 경주에 가깝다. 상승기에는 부지런히 현장을 오가며 개미처럼 열심히 투자를 해야 한다. 꾸준히 실력을 키우고 경험을 쌓아두면 상승장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실력과 체력을 길러놓아라. 좋은 기회를 눈뜨고 놓치지 않도록 부지런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러니 했더라면을 할 것이다 로 바꿔라. 때문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꿔라.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모든 문이 닫히고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많은 문이 열린다. 여기도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투자는 항상 긍정적으로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길은 정해져 있다. 너무나 간단하다. 첫째, 일을 통해 돈을 번다. 둘째, 그 돈을 잘 모은다. 셋째, 그것을 잘 불린다. 앞에서도 나온 얘기죠. 이것 아닌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첫 번째, 일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앞에서는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가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이 둘째다. 금검 절약하고 저축하는 좋은 생활습관을 통해 일로 번 돈을 잘 모아야 한다. 이것을 잘하면 셋째 단계는 아예 생략해도 된다. 둘째 단계까지만 잘해도 이 땅에서 작은 부자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일을 잘하고 아껴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어디엔가 있을지 모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최고의 투자법만을 찾아 헤맨다. 그것을 위해 더욱 중요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포기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매일 나에게 오는 수십 통의 메일만 봐도 여실히 알 수 있다. 나에게 어떻게를 묻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두가 무엇을 만을 묻는다.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느 종목이 좋은지가 그들의 환경 같은 관심사다. 직장을 다니다가 전업투자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당신은 알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당신이 짐작하는 것처럼 시기가 좋지 않아서도 아니고 자금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대부분 전업투자자들이 이 세상에서 일 잘하는 법과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로 바깥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며 이는 꼭 투자 분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직장에서도 일을 잘했고 남들에게 인정받았으며 땀과 노력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이들은 바깥세상에 나와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투자만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피와 땀과 눈물 없이 무엇을 얻겠다는 말인가? 딴 생각하지 말고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라. 다른 길은 없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1. 허리띠 졸라매라. 가장 안 좋은 집에 살아라. 차는 빨리 팔아라. 날마다 칼을 갈며 무서울 정도로 돈을 모아라. 이것이 가진 것 없는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시작이다. 2. 일을 잘해야 한다. 일을 잘해서 몸값을 높이고 돈을 더 모아라. 일을 잘한다는 것은 보수를 많이 받는 것 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땀의 가치를 안다는 것,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 전력을 다한다는 것,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자체가 성공의 유권이다. 또한 일을 잘해야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며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부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요건이다. 3. 일을 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끊어라. 과거의 나는 직장을 나오면서 모든 것을 끊었다. 친구도 끊었고 놀이도 끊었고 심지어는 가족도 끊었다. 한동안 일에 올인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말이다. 다시 그들에게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모든 것을 끊고 죽도록 일하라. 처절하게 외로움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자신을 다 써버려야 한다. 젊은 날 3년에서 5년을 이렇게 살면 어떤 분야에서든 고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4. 돈을 쫓지 말고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돈을 쫓는 사람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돈은 다가가면 도망간다. 오히려 자신을 쫓지 않는 사람을 따른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이다. 최고가 되면 돈은 자석처럼 따라온다. 그러니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5. 책을 많이 읽어라. 당신보다 훨씬 성공하고 당신보다 훨씬 바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책을 더 많이 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들은 책을 많이 읽은 덕에 그 자리에 올랐다. 그러니 당신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틈나는 대로 책을 읽으며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자신은 성장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이들이다. 마치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인류대학 들어가기를 바라는 학생과 같다. 아, 들으셨죠?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책을 많이 읽는 게 힘드시면 저희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관심이 있는 책을 구해서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결국 나는 지금 당신에게 삶에 대한 태도부터 다시 세우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 좋은 투자처가 어디인지, 전업투자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것은 태도가 바르게 세워진 뒤여야 한다. 그래야 힘든 시간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뼈를 깎는 인고의 세월을 건너지 않고 우리 삶은 절대로 저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없다. 결국 내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 이렇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믿기 바란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도 좋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진작에 읽었어야 됐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책이 너무나 좋았고요. 청울림님이 부동산으로 부를 읽었지만 이 책에서 나온 내용들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를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지를 알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그 내용도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번 시간 리뷰를 마치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